안녕하세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벌써 사실 8강이라는 시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도움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육을 듣고 이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저와 함께하고 싶다 혹은 교육을 좀 받고 싶다 궁금한 점을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15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채널톡 추가 가능하시고요. 혹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로 바로 QR코드 스캔하신다 하더라도 바로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채널톡 추가를 하게 되시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거기서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들 그리고 업종과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가 그 공간에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도움이 필요하시다. 혹은 지금 상승 반등장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낌없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공간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한 좋은 정보들 압축 요약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이슈부터 오늘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도 상승 랠리가 지금 점쳐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였는데 지금 예상치에 비해서 0.1% 하회되는 실적이 발표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했었던 건 뭐예요? 제가 교육 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섹터 어딥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제가 주간 단위로 매일 여러분들께 반도체 사세요. 반도체가 제일 좋습니다. 반도체 하락장에서도 그리고 폭락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같은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반도체가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굉장히 효자 섹터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2차전지가 랠리가 나와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빔, 포스코퓨처엠, LNF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무엇보다도 사실 반도체 섹터만큼 요새 강한 섹터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나가야 될 시기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지금 혹은 단기 눌림목을 좀 주는 반도체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중기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실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힌트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로봇 섹터.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도 사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BB테크, 그렇죠? 이런 지금 대표적인 중대형 로봇츠들의 랠리가 심상치 않게 지금 실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유를 아시겠지만 뭐죠? 지금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정말 큼지막한 랠리들이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로봇 관련된 개정법도 이번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의 보핏 출시가 이번 CES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한 언론사의 또 단독 보도 뉴스까지도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1월 달에 세계가전 박람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로봇, AI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수의 상승에 여러분들이 배팅하시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 12월 달 랠리 그리고 1월 달 랠리까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반도체 로봇 종목들을 서서히 좀 편입하셔서 수익 실현할 기회를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3분기 실적이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3분기 실적 마감을 기다렸었던 이유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분기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70%가 넘게 지금 다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다. 즉 이게 뭐예요? 실적이 예상시부터 안 나왔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빨리 사그라들어야만 지수에 대한 반등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3분기 실적 마감 이후에 역시나 테마주들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였고 그리고 미국의 CPI 지수 발표한 이후에 그 다음에 랠리를 한번 보자. 지금 이런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는 수급들 돌기 시작하면서 한쪽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를 지속적으로 견인시켜주는 이러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짚어드리고 싶은 테마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 움직인다 혹은 내일 당장 움직인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서서히 1월달 랠리를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두 가지 테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바이오. 대표적으로 1년에 가장 큰 바이오 행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단연 딱 손꼽히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하다 못해 1만 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참가하는 행사이자 정말 다국적 제약사 포함해서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행사예요. 여기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만나서 지금 여기에 임상 발표에 대한 조치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현재 임상이 다른 신약에 비해서 우수한 임상인지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담당자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가격적인 부분들을 협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 이전 혹은 M&A한 중요한 단서가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바이오주를 들고 있다 혹은 바이오주를 매수를 대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JP모건 이번 헬스케어 행사에서 어떤 임상이 가장 주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는 기업 보셨죠? 알테오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매각. 즉 사실 M&A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딘가에서 이 회사를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M&A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M&A 이슈가 있거나 혹은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있다 혹은 지금 임상 1, 2상을 끝냈는데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시판된 신약보다도 훨씬 더 데이터가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바이오주 크게 급등합니다. 이때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급등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CES.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바이오의 JP모그넬스케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IT 제품, 신기술에 해당되는 것도 어디서 나옵니까? CES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계 가전 박람회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사실 이때 뭐가 나와요? AI. 올해, 올해 2000, 아 올해가 아니죠. 내년도, 내년도 1월 달에 나올 행사 거기서 가장 화두화가 될 것은 단연 이 세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랐죠. 그렇죠? 자율주행. 모트렉스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것들 싹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 왜 그럴까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서서히 반영시켜 나가고 있어요. 퓨런티어. 그렇죠? 오늘 10% 넘게 폭등을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서서히 움직일 때가 된 겁니다. 이런 테마라는 게 1월 달에 있다고 해서 11월 달에 절대 급등이 못 나오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가 테마를 미리 선점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선뉴스 테마주 저처럼 미리 테마를 선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화두화가 된다. 자, 로봇도 비슷한 관점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시장에 굉장한 호재거리가 많은 시장이에요. 사실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악재가 너무 많아서 호재에는 오히려 둔감하고 악재는 굉장히 민감한 시장의 패턴이었다면 11월부터는 상황이 아예 역전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 상황 기간 나오죠? 오늘. 그렇죠? 90일로 통일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긍정적인 요소로 이번에 또 손꼽히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10월 달 CPI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왜 그래요? 12월 달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는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10월 달. 그렇죠? 10월 달 CPI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가에서도 원래 예상하고 있는 게 CPI 지수가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했거나 조금 더 상회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지금 월가 1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몇 프로다? 0% 0%를 오늘 처음으로 또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빠르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호재가 서서히 시장에 반영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래 보통은 산타렐리 1월 렐리가 거의 뜨문뜨문 나왔었던 최근 시장, 최근 10년간을 돌려보면 데이터상 산타렐리 1월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도 9월 달, 10월 달 한참 눌렸었죠. 11월 초까지도 조금 비리비리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타렐리 1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다라는 부분. 여기다가 만약에 국내 개별적인 이슈지만 대주주 양도세 완화, 예를 들어 조건을 30억 혹은 30억 플러스 알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억 원까지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대주주 양도세로 인한 물량 출혜도 나오지가 않겠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승 여력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좀 짚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시죠. 자, 이어서 바로 8강 테마주 선전매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짚어드린 부분이었는데요. 자, 주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 기대감이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사실 우리 투자자들은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서 우리가 종목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봤을 때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라요. 그렇죠? 그럼 이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렇죠? 도대체 요소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슈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어떤 호재들이 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래 실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뉴스들 여러 가지 언론사가 어떤 걸 냈다. 관련해서 어떤 언론 보도가 있다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추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슈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슈라는 것이 결국은 단기 수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뉴스 분석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시 분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 모멘텀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뉴스에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뉴스 분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뉴스 분석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노하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선뉴스 테마주 선뉴스 테마주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뉴스라는 거는 어떤 이슈가 생선되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빈대 테마가 예를 들어 인천에서 빈대가 나왔다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갑자기 확 급등해요. 주가가 급등합니다. 관련된 종목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하냐고요. 갑자기 인천에서 나올지 서울에서 나올지 혹은 초등학생 머리에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뉴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맥점에서 정말 정확하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기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점하는 방법을 채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ES라든가 JP모그넬스케어 이런 것들은 갑자기 날짜가 변경되지도 않아요. 날짜가 고정되어 있죠. 거기다가 관련된 기술이 어떤 것들이 언급될지 우리가 미리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요. 바닥에서 매집해 나갈 수도 있고 시간별로. 지금 11월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11월, 12월 저점에서 서서히 매집해 나가기 시작해서 1월 달에 관련된 이슈로 급등이 나올 때 우리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선 뉴스 테마주의 장점이에요. 미리 먼저 선, 뉴스를 먼저 분석해서 우리가 테마주들을 선점한다고 해서 제가 선 뉴스 테마주라고 명칭을 지어놓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테마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그래도 확률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적중률을 보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 뉴스 매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슈가 나오기 전입니다. 우리는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점을 통해서 테마주를 매매할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뉴스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테마 강도가 얼마나 클 것이며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강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이슈가 중요하고 어떤 게 이례성이고 이런 것들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가 종결되거나 이슈 전에 급등하면 매도 이런 방식으로 내가 매매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JP모그넬스케어 관련된 게 1월에 나온다. 그런데 예를 들어 12월 달의 기대감으로 이미 40%가 올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1월 달까지 기다려야지 발표가 나오니까. 그게 아니죠. 주가라는 건 먼저 선반영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을 때에는 매도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운전사항제 현대차 자율주행 달린다. 현대차 그룹이 원래 이야기했었던 게 뭐였냐면 올해 연말에 시속 80km까지 달리는 자율주행차 레벨 3를 상용화하겠다라는 걸 원래 기존에 발표했었어요. 언제예요? 8월 달. 그렇죠? 이런 것들을 뉴스를 추적하실 때에도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연내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런 기술이 뭔가 조금 기술적인 결함이 좀 발견되거나 혹은 시장 상황이 좀 받쳐주지 않아서 뭐 하다 보면 제품 개발할 때에도 갑자기 완벽하게 뚝딱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연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뉴스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잘못 실수하시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첫 뉴스만 딱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추적 안 해요. 추적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일정이 변경되는데 혼자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뉴스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첫 뉴스를 확인했으면 앞으로 이런 뉴스를 추후에 좀 변경되는 사항들은 없는지 혹은 예를 들어 변동 사항에 따라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나가야 될지 전략적인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 하나를 확인했다. 자율주행.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시속 80km, 레벨 3, 상용화 이거죠. 이거를 키워드 등록을 해놓고 뉴스를 쫙 수집해서 새로운 뉴스가 없는지를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자 어쨌든 기업과 정부 일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바뀔 띠가 있다. 그렇죠? 여야당이 뭔가 합의가 안 돼서 갑자기 뭔가 합의하기로 했다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 뉴스 테마주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런 정보에 대한 수집,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역시나 지금 야간주의 기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에 지금 진행하기로 했었던 거 연말도 어렵다. 뉴스 나오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내가 자율주행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혹은 오늘 급등을 안 했다고 감안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무기한 연기돼서 급락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겠죠. 뭐예요? 보유기간을 늘린다. 그렇죠? 아 무기한 연장됐지만 그게 어떤 지점까지 연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시 뉴스를 추적합니다. 이게 1월이 될지 내년 3월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보유기간을 늘리고 비중에 대한 관리를 한다. 예를 들어 비중을 축소할 수도 있겠고요.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이것 때문에 많이 너무나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더 통해서 보유기간을 늘려서 다시 평당가를 낮추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혹은 전량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거 단기로 원래 딱 진입을 했었는데 아우 씨 또 연내 이게 또 안 된다네 라고 하면 차라리 전량 정리해버리고 전량 포지션을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종목과 새로운 테마를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하고 당연히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 매매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또 관련된 것들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SCI 평가 정보가 주가 급등했는데 뭐예요? 이달 말일에 매각위한 실사 결과가 기대된다. 최근에 매각으로 주가가 급등했었던 종목 중에 YTN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제 결국은 사실상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관련주에서 크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SCI 평가 정보도 사실은 지금 매각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달 말일에 매각위한 실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9월달에 뭐가 나왔냐면 예비 입찰. 예비 입찰을 먼저 하죠. 5개사 순리스트를 선정해서 9월달부터 11월 말까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실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기업의 문제는 없나? 안에 가서 들여다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실사 진행을 토대로 결국은 뭐예요? 매수자 측과 최대 주주 측의 딜이 시작되겠죠. 딜이 뭡니까? 가격. 가격.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가격을 깎고 가격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11월 말. 이게 딱 붙죠. 그렇죠? 데드라인 딱 붙습니다. 11월 말까지 실사를 진행해서 결론적으로 매수자 측과 최대 주주 측의 딜이 협상되는 이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연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한 번 더 기대감에 의해서 뉴스가 또 차곡차곡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SCI 평가 정보가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거의 모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선유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하는 게 테마주 매매의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YTN. 이게 YTN 차트예요. YTN. YTN도 보게 되면 비슷해요. 지분 매각 공고가 나온 시점부터 한 1, 2주 동안 최고점을 찍어버리죠. 11,400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기대감 소멸되는 거예요. 기대감 좀 소멸되다가 이제 누가 인수한대라는 얘기 나오죠. 유진기업이 결국 인수하기로 했지만 결론적으로 또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한 번 더 급등해요. 이때 매각 결정될 때. 우리가 SCI 평가 정보에서도 같은 현상을 똑같이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준비를 해볼 법한 그런 선뉴스 테마주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한 번 포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매각 결정된 이후부터는 또 주가. 결론적으로 이 기대감에 의해서 샀었던 사람들. 그렇죠? YTN이라는 주가가 민영화가 돼서 앞으로 엄청나게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벌게끔 뭔가 여러 가지를 탁탁탁탁 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실상 이렇게 지분매각, 공고, 매각 결정될 때마다 정말 수급들이 확 들어오면서 이런 관점에서 단기 매매하는 프레이더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가가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겁니다. YTN 사실 종목은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저렴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가치 투자자들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간에 SCI 평가 정보를 가치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가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만드는 이런 선유수가 동반되었을 때 우리가 급등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슷해요. SCI 평가 정보 지금 현재 좀 보게 되면 박스권이죠. 박스권.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차트가 여기입니다. 최근에 최근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이쪽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과연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인가 를 생각을 했을 때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움직였었던 7월 달 때부터 움직였었던 이 박스권을 제가 깜장색 선으로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어때요?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한번 빠지고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빠지고 계속 같은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모아 나가야 될 시기는 언제겠습니까? 이 박스권 하단부부터 즉 지금부터 서서히 포착해서 매집 시나리오를 그려볼 만한 이런 구간이 지금 서서히 완성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즉 주가가 이런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 향후 재료가 부각되었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SCI 평가정보에서 한번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이미 지금 급등 나온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게 아니죠. 다른 방송과는 확실히 다르죠. 앞으로 어떤 종목이 급등 나올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제가 재료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분부터 기대감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집을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기회다. 이렇게 포착하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남들보다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이럴 때 언제 사요? 남들 이럴 때 사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SCI 평가정 매각되는데 주가 18% 급등 나왔네 야 이제부터 붙어보자 맞아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재료된 선뉴스 테마주 매매를 하려면 어떻다? 이렇게 하단부에서 남들이 관심도 없을 때 남들이 지금 반도체 이런 거 쫓고 다닐 때 어떻게 한다? 서서히 그냥 테마주 관점으로 비중 10% 내지 한 20% 정도는 이런 테마주 주력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테마주에서 재료를 기대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선뉴스 테마주예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선뉴스 테마주의 일정대로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게 되시면 그래도 단타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1월 달 주요 이벤트 제일 중요한 거는 CES JP모그넬스케어 이거는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챙겨가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1개월 전부터 최소 45일 전부터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많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하자. 남들 이제 막 급등 나왔을 때 그때 단타 3% 먹으려고 5%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남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강구해보자 연구해보자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먼저 한 발짝 먼저 선점하자는 게 선뉴스 테마주의 취지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만약에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CES 세계가전 박람회에 따른 여러분들이 최대 수의 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한번 나도 한번 같이 저점에서 한번 모아가고 싶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내가 정말 선점해야 될지 모르겠다. 관련 주도 모르겠다.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선뉴스 테마주들 어떤 식으로 종목들을 뽑아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최대 수의 주는 어떤 식으로 연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자 말씀드린 대로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채널톡 추가를 하시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 그리고 1월달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어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사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수십 개의 종목 중에서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문자를 못 보낸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딱 직접 스캔을 해주시면 지금 하단부에 나오고 있죠 QR코드 스캔을 해주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채널톡 추가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나와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바로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지금 노란톡방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솔브레인 홀딩스 아마 이거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제 매수시켜드렸던 이 저점구간 그죠? 눌릴 때마다 정말 잘 공략하자 하락할 때만 공략하자 올라갈 때 절대 공략하지 말자 라고 말씀드렸던 솔브레인 홀딩스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터지잖아요. 그렇죠? 20% 가까운 수익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노란톡방 공식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솔브레인 홀딩스도 24%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됐고 주도주 섹터만 정말 잘 잡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홀딩을 잘만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익 실현이 가능한 시점이 이제부터 도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9월달 10월달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 반격해야 될 때 반등해야 될 때 정말 공격적으로 임해야 될 때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위에서 후속 관심된 종목들 그리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익으로 현실화하실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같이 그려나가실 분들은 사실을 진행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머릿속에 있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 그리고 선뉴스 테마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정들 투자 아이디어 기업 분석 자료 차트와 수급적인 요건들이 모두 갖춘 이런 종목들을 제가 문자로 일주일간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시장에 지금 오늘도 뭔가 시장 오른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안 올랐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 줄기 빛이 될 만한 슈팅스타 슈팅이 나올 만한 스타 종목 스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장에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받으신 분들 벌써 내 종목이나 입절을 하셨죠. 지금 사실 목요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 종목이나 입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직 내가 슈팅스타 종목을 못 받아봤다. 일주일 체험권으로 한번 반등의 기미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샵 37715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슈팅스타 체험권 일주일 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러한 공부과정을 토대로 정말 쉬운 매매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스탠딩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바로 HTS 강의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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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삼양식품 저희가 사실 한번 제대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매수 추천드렸었던 그 구간 자체가 이 정도 구간이 되는데 그 이후에 최고점 22만원까지 올라서면서 사실 상당한 수익 기회를 줬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지금 주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아직 수익 실험 못하신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까봐 제가 관련된 브리핑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의 주가가 눌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실 수만 있다면 이것이 일회성인지 연속성을 가지는 부분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라면 회사들에 비해서 삼양식품을 추천드렸었던 그 이유 기억하시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해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라면산엔 삼양식품밖에 없다. 그래서 해외 수출이 70%가 넘고 사실상 80%에 가까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밀가격, 파묘가격 이런 것들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상 국내에서 가격이 어떻든 정부에서 가격 내려라, 라면 가격 인하해라 서민식품을 이런 것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나왔어요. 지금 밀가격 떨어졌잖아, 파묘가격 떨어졌잖아 그럼 너네 가격 인하해야지 제품 가격에 대한 인하 부분을 정부에서 슬슬 지금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22만원까지 갔던 게 지금 약 10%가량 밀린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농심이라는 종목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완벽하게 다르죠? 굉장히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양식품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밀양 1공장은 이제부터 공장 증설 효과를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밑으로 어떻게 돼요? 2차 밀양 신공장에 대한 실적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포인트예요. 중장기적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이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마음이 좀 속 시원해지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고점을 연일 갱신해 나가고 있죠. 사실상 6만 원대, 종목 상담 119에서 6만 원대에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9만 원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이슈들이 많다. 미국에서 엄청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줘서 지금 자체 생산 내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원래 지금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들은 다 관세를 매기는데 지금 초대형 변화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관세를 부여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가들에서 나오는 초대형 변화기들을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곳에 대해서 수입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계속 누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상 52주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뭐로 선정해야 된다? 재무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피하 10배 받는다 하더라도 9만 5천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예요? 현대로템. 현대로템, 방산주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방산주에서 제가 제일 지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LIG 넥슨 볼게요. 자, LIG 넥슨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주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는 LIG 넥슨이 대장주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남들이 이미 이렇게 급등을 많이 시켜놓은 종목에서 좀 기회를 포착하기보다는 사실상 아직 바닥이지만 오해의 오해를 거듭해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선호해요. 왜 그렇습니까?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거든요. 전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LIG 넥슨에 비해서 하나의 어루스페이스 여기도 지금 재무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지금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자, 오늘 6%가량이 빠지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방산주 되게 재미없었어요. 그렇죠? 방산주 지금 전쟁 이슈들도 지금 상승자가 나오다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진짜 뉴스 채널에서 지금 나타나는 곳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만큼 지금 최근에는 시장 상승이 어떻다 이런 것에만 되면 매스컴들이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미한 형국입니다. 게다가 또 오늘 중국 또 시진핑이 뭐라고 했어요? 전쟁할 의사가 없다 수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일이 없다 그래서 뭐 수년 뒤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농단 삼아 이런 얘기도 좀 하는데 사실상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주가가 좀 눌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차트도 중요하지만 일단 실적주들, 가치주들을 접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실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몇 배를 부여할지가 제일 중요한 숙제다.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안에서 눌림목 때 정배열일 때 매수해서 매도 타점 잡고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가치 분석이 안 돼 있는데 차트만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겠어요? 차트만 놓고 매매하게 되면 사실상 세력들이 진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전주들 사실 이화정기 보세요. 오늘도 관련된 뉴스가 하나 떴지만 이화정기가 정말 주가 차트 이만큼 흘러놓고 거기서 거래 정지됐습니다.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재무 정도는 분석해낼 줄 아는 이런 공부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자공시를 읽는 법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실적주들을 이대부터 타점 잡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가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보통 장기적으로 설정할 때 15만 원 이상을 지금 설정해놓고 있는데 12만 원 예를 들어 10만 원까지 빠졌다고 감안해봅시다. 여기까지 주가 빠졌어요. 목표 주가를 15만 원이라고 설정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서 타점 잡으면서 매매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자, 그리고 하다못해 주가가 눌려요. 내가 매수했는데 주가가 눌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추가 매수에서 비중을 늘려도 되겠다. 왜?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기억하시죠? 자, 반도체 종목을 제가 최근에 강조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 뭐, PSK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뭐, 한미반도체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목표한 주가가 이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 가기 전까지 내가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상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또 추가 매수에서 비중 늘리고 목표 주가까지 근접하면 매도에서 수익 챙기고 이것만 반복하신다 하더라도 트레이딩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체크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뭐가 주고, 뭐가 부인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투자자로서 거듭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역시나 지금 현재 현대로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주봉 보세요. 주봉 보세요. 이거 어때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딱 어, 한 번쯤 좀 틀만한 구간에 있네. 그죠? 정확하게 이제 저점에 있네. 여기서 이슈를 받으면 급등 나올 수 있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제가 지금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도 증액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5개 시중은행에서 거기에 지원책들을 앞으로 낼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온다? 지금 뭐 폴란드 2차 수주가 발주가 거의 지금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주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에서 미리 준비를 해볼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현대노템에 대한 강력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대노템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세요. 특히나 이제 2만 원대 주가 수준에서는 걱정하실 게 없고 매도 타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한 3만 원 그죠? 앞자리가 3자리로 바뀌는 구간을 좀 잘 공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다. 라는 말씀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좀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도 뭐 어때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기가 막히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볼 말 한 그런 구간이죠. 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에서 뭔가 출시한다. 삼성에서 세계 최초로 보핏을 출시한다.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섹터에 강한 에너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삼성이 인수한다고 했을 때 상반기에 크게 급등했어요. 자, 두산 로봇틱스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고 사실상 세계에서 5등에서 7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로봇주입니다. 자, 두산 로봇틱스 상장할 때 또 로봇주가 또 갔어요. 자, 그럼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삼성에서 뭐 출시한다. 그죠? 로봇 출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언제 드러난다? 1월 달. 1월 CES 행사에서 드러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기대감을 한번 제대로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두셔도 되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ISC 종목도 살펴볼게요. ISC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결론적으로 HBM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눌림목 구간도 줄 때 막 10%씩 폭락합니다. 자, ISC도 종목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폭락 나왔을 때 지금 보이시죠? 은봉. 제대로 나왔을 때 이때 몇 프로 빠진 거예요? 14%가 빠졌네요. 하루에 14%가 빠져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종목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IS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이닉스 쪽에 이제 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삼성에서 발주 안 넣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정말 기술력 자체가 전 세계의 선두권, 업체인데 굳이 ISC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곳을 선택한다? 그러다 품질에 이상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그래도 하이닉스의 HBM이 지금 기술이 좀 많이 딸리죠. 그런 상황에서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못 잡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ISC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0만 원 이상까지는 다시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보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말씀에서 관심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선 정보. 인선 정보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지금 사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지금 조금씩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초진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슈들을 많이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테크 기업들도 살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상당한 업계가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바닷건에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제가 테마를 먼저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선 정보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력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기업에 대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지금 당장은 메리트가 없어요. 영업이익률 20억대가 꾸준하게 그냥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3분기까지는 실적이 잘 안 나오다가 4분기 실적이 많이 집중되는 이런 패턴을 그리는 게 인선 정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 서서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인선 정보 역시 바닷건 종목으로서 여러분들께 좀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결론적으로 사실 오늘도 여러 가지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브리핑 해드렸었던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이라는 건요. 내가 이제 매수해서 바로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주력주들을 준비하지만 매수하고 바로 급등한다. 이런 것들이 뭐 100종목 중에서 100종목씩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덕목, 투자자의 덕목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이 좀 물려요. 그러면 이 종목에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재무적인 요소, 실적적인 요소, 그뿐만 아니라 정말 투자 이슈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료적인 측면들이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신다면 테마주를 매매하나 실적주를 매매하나 여러분들의 적중률은 한없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이트론, 이화전기, 이 아이디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잡주를 매매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기보다는 사실상 가치가 있고 그래도 여기는 뭔가 실체가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포착하게 되신다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겁니다. 물린다 하더라도 내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이고 그리고 사실상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죠?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 채널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채널 추가되시면 그 이후로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진행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